안녕하세요. 개념원리 수미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올해 벌써 중학교 3학년이고 내년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공부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막막하지는 않나요? 일찍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등수학이라는 긴 여정의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긴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월별로 그리고 등급별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1,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2등급 학생들의 올해 목표는 고등수학 상하의 유형학습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월에서 2월까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심화 문제를 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3월부터 7월까지 고등수학 상 그리고 학까지 개념학습을 모두 끝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올해 목표는 유형학습까지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8월에서 12월까지는 개념학습이 끝났으니까 고등수학 하, 고등수학 상의 순서로 유형학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상부터 시작이 아니고 고등수학 하부터 유형학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고등수학 상을 공부하는 시점이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즉 수학 상을 실제로 공부하는 시기랑 가장 가깝기 때문인데요. 우리 효율적으로 공부해보자고요. 그 다음으로 3, 4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3, 4등급 친구들의 올해 목표는 고등수학 상하의 개념학습을 끝내고 고등수학 상까지의 유형학습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에 관련된 유형학습을 모두 끝내셔야 하는데요. 개념학습을 끝냈다면 당연히 유형학습을 해야겠죠? 유형학습을 할 때에는 수학 개념이 어떻게 유형에 적용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학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월 이후부터는 고등수학 상부터 학습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6, 7, 8월에는 고등수학 상 개념학습을, 그리고 9, 10, 11월에는 고등수학 하 개념학습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우리가 목표였던 고등수학 상의 유형학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5에서 7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올해 목표를 수상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개념학습부터 완벽히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주변의 친구들이 고등수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나도 고등수학을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연계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수학을 탄탄히 다져놓아야 고등수학도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 이후 10월까지 교과 일정에 맞춰서 중학교 3학년 수학의 개념과 유형을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11월부터는 고등수학 상의 개념학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중등 과정을 먼저 마친 학생은 더 일찍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고등수학 상을 학습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인데요. 지금 시작해야 내년 1월에 개념학습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이 끝났다면 고등수학 상 개념학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비 고1에 해당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렇게 해야 진짜 맞는 거라고?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로드맵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중학교 개념부터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연계성, 수학은 연계성이 강한 과목이니까요. 다들 1년 로드맵을 잘 세워서 올해의 좋은 성과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